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죠 중국이 다 세계상을 먹을 것 같고 미국은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나서가지고 전부 나라를 회를 쳐가지고 중국한테 바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같이 트럼프 노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가치재앙, 민중주의야 그래서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을 중심으로 각 나라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각 나라의 주권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야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 사람은 철저하게 반중이고 중국에 대해서 수갑을 채워서 끌어앉히다 보면 어느 순간 중국 무력화가 충분히 진행됐을 때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올 수 있어 북한이 해방될 수 있어 뭐 우린 그런 비전을 가지고 트럼프는 엄청 지지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은 대단한 노선이에요 죽은 노선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날 노선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일단 트럼프가 밀려나게 생겼으니까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거기다가 그걸 밀어내고 들어오는 세력이 흉악하기 짝이 없으니까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우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한 3천년, 5천년, 6천년 전으로 날아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중국의 배후에 깔려있는 뿌리에 깔려있는 멘탈이 뭐냐 자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보면요 중국이 싸움을 너무 크게 벌렸습니다 먼저 이제 트럼프가 왜 졌나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이게 코로나의 증거거든요 코로나에 어쨌든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친중 글로발리스트가 장악을 했다고요 코로나에 당연히 미스터리가 좀 있죠 우선 첫째 이게 인공합성이냐 아니면 자연 발생이냐 인공합성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망명한 여자 과학자도 있었고 그 여자 과학자는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박쥐 코로나균을 중국인민해방군이 보유하고 있고 그 유전자 사열은 이러이러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인공합성이라면 만약에 이게 사고 유출이냐 아니면 고의 유출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이게 고의 유출이라면 중국이 얼마나 급했길래 이 같은 자기 파괴적 작전을 썼겠냐 일종의 자해공갈단 작전인데 너 죽고 나 죽자고 같이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은 통제체제니까 만약에 이거라면 자기들은 통제체제니까 어쨌거나 돌아간다고 보고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혹은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통제체제가 아니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될 거라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다 추정입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는 코로나에 당했고 친중 글로발리스트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중국은 표정관리할 정도로 기쁘냐 아닙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을 완전히 중국의 밥, 중국의 식민지로 장악하냐 아니면 가치지향 애국민중에 의해서 되치기 당하냐 중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얘기는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과연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까닭은 저는 좀 이제 뿌리를 봐요 발생학을 그걸 이제 지니얼러지라고 부르죠 영어에서는 족보 어디에서 발생했냐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도 보면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한 5, 60% 결정되고요 한 3돌때까지 보면은 한 8, 90%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한 10%가 3돌 이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얘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에너제틱하고 어느 정도 살 것 같다 이 느낌이 한 3돌네돌되면 대충 와요 그거를 뒤집어 엎는 경우에는 굉장히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다른 다이내믹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존재하는 다른 에너지를 이미 앵크 에너지는 거기에 존재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중국의 저는 그 발생 초기에 그 멘탈이 워낙 특이해서 이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 이 멘탈이 어디서 보이냐 한자라 한자에서 보입니다 문자에서 우리가 좀 그래서 우리 상형문자 서령문자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게 상형이든 서령이든 간에 다른 나라들 세계에서 그래도 국가와 민족과 문명을 좀 이뤘다는 나라들은 전부 말을 따라갔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상형문자가 말을 따라가 오늘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서령문자 쇠기가 어떻게 말을 따라가 오늘 그거 설명드릴게요 이 서령을 쓴 데는 이제 에집트보다 한 천년 앞서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5천 년 5천 5백 년 전 수메르 때부터 쓰이는데 수메르를 이제 그 승계한 데가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를 승계한 데가 바빌론이고요 바빌론을 승계한 데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수메르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약 3천 년 이상의 세월인데 이 3천 년 이상의 세월이 수메르에 의해서 이미 정해집니다 수메르 때 주요한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자가 이제 설형이죠 쇠기 그러니까 점토판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갖고 쓰는 거 그 쇠기 문자여서 이게 상형 이미지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음절로 작동합니다 음절로 음절로 작동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수메르 언어를 지금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4천 년 전부터 3천 5백 년 전부터 아무도 안 사용하기 시작한 수메르 언어를 지금 우리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집트의 신성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성문자는 에집트에는 문자체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종교기관이나 국가에서 높은 양반들이 쓰는 신성문자 이걸 하예로글리픽이라 그럽니다 신성문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생겼습니다 한 3천 년 전쯤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부들부터 먼저 쓰인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데모틱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세성문자입니다 이 신성문자가 하예로글리픽이 겉으로 보면 이게 뭐 새 뭐 발 뭐 해 뭐 뭐 그런 상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디오그램이라 그러죠 어떤 우리 한자처럼 우리가 그냥 저쪽 중국 애들 한자처럼 그러니까 이디오그램 형상을 이렇게 본다는 걸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상형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었고요 음절 문자나 심지어는 자음 문자로 썼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히브로어에서도 보면 모음이 없죠 그 히브로어 그 저기 옛날 구약 성경에 마찬가지로 이 에지프트에서도 자음음소만 썼습니다 어떨 때는 음절로 썼고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에지프트 신성문자가 에지프트 세속문자는 이건 완전히 자음음소문자입니다 모음 없이 자음만 가지고 이 에지프트 세속문자가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나이 반도를 드나들던 페니키아인 지금 말하자면 이제 레바논 북쪽 근처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항해와 상술에 능한 사람들이죠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 에지프트 세속문자를 보고 그거를 차용을 해서 페니키아 문자를 만듭니다 여기도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요 그리스기 전에 좀 좀 구덕다리 문자 쓰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아 이거 음소 자음 좋거든 그래서 이걸 들여다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에지프트나 페니키아의 자음음소 문자에는 실은 음소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비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르르르 하는 그런 문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크르르 이거는 음소 자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너덕개로 없애버렸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뭘 집어넣냐 아이웨어 모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거의 3000년 전에 일어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보는 알파벳이 이미 3000년 전에 완성되는 겁니다 29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모음을 집어넣고요 정확한 음소 단위가 아닌 자음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나왔냐 그거는 페니키아에서 나온 거고 페니키아는 어디서 나왔냐 에집트의 신하의 반도의 광부들이 쓴 세속문자에서 나온 거고 에집트의 신하의 반도에서 쓴 광부들의 세속문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 에집트의 신성문자에 이미 음절이나 자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섞어서 썼어요 에집트는 상형 음절 자음을 그러면 이런 에집트 이전에 그러면 그런 모델이 어딨냐 인류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 때 이미 음절 문자예요 그 설형 문자가 갈대잎으로 점토판에 꼭꼭 찍었은 문자가 그럼 다른 데는 어떤데 인도, 티벳, 위그루, 몽고 전부 음소 알파벳 문자입니다 인도, 티벳, 위그루, 몽고 전부 음소 알파벳 문자 전부 말을 따라가는 문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걸 쭉 보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은 말로 하는 언어를 문자로 표현하려고 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요 보셨다시피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중동이 다 그렇고요 인도가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티벳이 그렇고요 위그루가 그렇고 몽고가 그렇고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쯤 더 남죠 저기 아메리카 대교로 건너가서 마야 문자가 남습니다 이게 지금 마야 문자인데요 마야 문자는 일부 몇 개 안 되는 것은 전부 몇 개 안 되는 것들은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그림이 두 개가 다 마야 문자입니다 마야 문자의 위가 뭐냐면 이게 표범을 가리킵니다 발람 이라는 표범입니다 마야어로 발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하나로 엮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음절 문자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래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위에 동그라미 세 개 쳐진 거 오광같이 생긴 거 저건 람입니다 그 아래 손바닥 두 개 라입니다 손바닥 두 개 펴놓은 거 저거는 마입니다 그래서 말람 말람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위의 방식으로 그게 상형 이 디오그램이 있을 땐 상형으로 하나의 문자가 있을 때는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말람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음절을 음절을 표현하는 음절 문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자인 척 쭈그룩하고 모아 놓으면 말람아 말람아 해서 똑같이 말람이 됩니다 즉 마야조차도 마야조차도 우리가 보면 완전히 상형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한자같이 아닙니다 발음을 따라갔습니다 문자가 다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우리 이제 유튜버 한글 유튜버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신성문자 하이어로그 라이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있는 게 뭐냐면 뜻은 뭐냐면 태양이시며 신이신 라님께서 지평선으로부터 떠오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뭐 새가 있고 발이 있고 뭐 이상한 안테나같이 생긴 게 있고 위에 따다다다 돼 있고 그래서 이 그림만 가지고 보면 눈이 있고 팔이 있고 똥구멍이 두 개가 있고 여자가 하나 쭈그러져서 앉아있는 거가 있고 새가 하나 있고 또 좀 다르게 생긴 새 올빼미 같은 새가 있고 뭐 지우개 끼워 놓은 거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밑에 뭐 저기 반달 같은 게 하나 있고 작대기가 하나 있네 그림으로 보면 이게 왜 태양이 지평선으로부터 떠오르셨다 이 말인지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실은 이 중에서 그림으로 쓰인 거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중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 눈같이 이렇게 눈깔사탕같이 생긴 거에다가 팔 이렇게 기억자로 구부려놓은 거 거기가 그림입니다 그게 태양신을 가리키는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저기 가면 저기 맨 오른쪽 끝날 때 지우개 하나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 같은 거 지평선 그게 상형 문자입니다 그림입니다 나머지는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이거나 기능적 요소들이에요 발음이 없는 자 보시죠 자 보시죠 처음에 이게 떠오르다라는 동사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다 떠오르시다 이 동사는 이집트어로 웨벤이었다라고 추정됩니다 웨벤 이 왼쪽의 새는 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W를 가리킵니다 발은 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B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저 안테나 같이 세 발 세 발 이렇게 서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위에 뭐 이렇게 찌그렁찌그렁 선가 있는 거 저거는 N을 가리킵니다 N 즉 다시 말하자면 알파벳이란 얘기예요 WBN 자음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웨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떠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알파벳이에요 정확하게 그 다음번 토막에 가보면 중간 토막은 전체가 다 태양이시며 신이신 라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라는 저 똥구멍이 제가 저 똥구멍이 제가 쳐놓은 거예요 눈깔 사탕에 팔 꼬부라진 거 그게 라입니다 태양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라는 상형문자입니다 저거는 알파벳으로 잘 안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똥구멍이 두 개 두 개 쳐 있는 거 저거는 뜻이 뭐냐면 묵음입니다 라를 쓸 때는 저거를 붙여요 묵음인데 뜻이 태양같은 우리가 왜 존경하면 똑같잖아요 저기 뭐야 죄송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 하나님 아버지 결국 같은 존재로 새 이름으로 따라락 붙 붙 붙 붙어서 부르잖아요 똑같죠 태양같은 태양이시여 태양신이시여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여자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거 저거는 묵음입니다 발음이 없어요 저거 신과 같은 이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같으시고 신과 같으신 혹은 태양 중에 태양이시며 신 중에 신이신 라님이시여 이런 소리죠 그게 중간을 가리키고 저거는 저 중간 덩어리는 말하자면 상형입니다 상형 그 다음에 올빼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개 딱 돌리고 있는 거 저거는 알파벳입니다 M인데 저게 독립적으로 되게 되면 저 알파벳 M이 모모로 붙어라는 전치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 다음 맨 오른쪽 토막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지우개 동그란 거 이렇게 끼워놓은 거 같은 거 저게 크라는 건데 지평선을 가리킵니다 저게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형은 라하고 지평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알파벳이에요 혹은 기능이에요 그러면 크라는 지평선 아래에 있는 반원은 뭐냐 저 반원은 자음 반복기호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값을 안 가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반원 오른쪽에 작대기 하나 쭉 내려놨는데 저건 뭐냐 저 지평선이 단수라는 뜻입니다 단수 표시기호입니다 발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이집트 신성문자체제예요 이게 신성문자체제인데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잖아요 웨벤 음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간다고요 이게 중간중간 핵심적인 것들은 상형문자를 쓰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게 어떨 때는 음절로 따라가고 어떨 땐 자음 음소로 따라갑니다 이 이집트 상형문자마저도 아까 보셨잖아요 마야문자마저도 그러잖아요 아까 마야문자 발람 표범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 말을 따라서 표현해버리잖아요 이걸 안 한 것은 딱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문명 혹은 문화 국가 민족을 좀 이뤘다 하는 그런 나라의 문자 중에 말을 따라가지 않고서 그냥 그림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버린 데가 어디야 그러면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무지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걸 보시면 처음에 중국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으스스한 신관이 인신공양과 희생을 사용해서 점칠 때 만들어진 겁니다 수메르의 문서들 보면요 신화를 적은 길가메시가 있지 점칠 때는 안 썼습니다 신화집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비즈니스 문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한테 돼지 기름 돼지 지방을 100kg를 주고 양재물을 80kg를 줬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비누를 대량으로 만드는 데 준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천년 전에 비누를 사용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양재물과 돼지 기름 가지고는 비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정집용이 아니잖아요 100kg 200kg 이렇게 100리터 200리터를 줬다 그러면 가정이 무슨 비누 장사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종교기관 국가기관 이런 데에다가 통째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수메르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나오는 거 보면 전부 각골문에다가 점칠 때 써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저기 조상신이시여 지금 사람 목을 200개를 잘라서 바치니까 언제쯤 비가 올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아주 으스스한 점치는 아주 사악한 무당의 그림 문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과는 상관이 없죠 무당이 지금 점을 치는 판에 아주것도 사악한 무당이 점을 치는 판에 무슨 일반어의 일반 사람들의 말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문자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걸 모듈식 결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듈라라이즈드 픽토그램이거든요 모듈라라이즈드 이디오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쇠금변에 높을 고자 쓰면 높을 고를 따라서 발음은 호인데 뜻은 쇠금 금속이랑 관계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이죠 즉 의미표현 부위와 발음표현 부위를 나눠가지고 결합시키는 방식을 썼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계속 확장시켜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말과 완전히 유리된 그림상징체계예요 중국의 문자라는 게 한자라는 게 말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의 세계가 형성돼요 이 별도의 세계를 종교화시킨 게 성례학 탈레반입니다 그걸 신비화시킨 거는 음향오행이고 그 음향오행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종교로 완성시킨 게 성례학 탈레반이에요 말과 완전히 유리된 그림상징체계예요 그래서 성례학 같은 공부 평생 하게 되면 오롱오롱오롱오롱오롱 해서 그 시스템 그 사고방식 안에 딱 훈련돼서 갇힌 일종의 사제가 됩니다 그게 우리 양반 성례학 유생들이었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말과 완전히 유리된 그림상징체계가 되니까 왜 이런 걸 만들게 되냐 이거는 폭력적 정복과 행정을 위한 문자예요 총칼로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정복한 다음에 딱 발신하는 메시지가 그거죠 네가 입으로 무슨 언어를 얘기하는지 나는 상관없어 안 해 무슨 말을 떠들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그림대로 움직여 이거 해독하고 안 그러면 너 죽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시밀레이션트가 일어나죠 동화되죠 왜냐하면 정복자가 총과 칼과 제도와 문물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림에 나라 국자가 딱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건 나라야 그다음에 만약에 그림에 예를 들면 소금염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소금이야 라고 그림에 따라서 사물을 부르고 그림에 맞춰가지고 자기 언어를 하나 둘씩 포기해가는 거예요 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어로 완전히 작사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일상 언어를 그러니까 일상 언어가 발전을 못해요 문법이 굉장히 원시적이 되죠 중국어만큼 원시적 문법인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 서양 영어 본따 가지고 만들어서 억지로 문법을 좀 만들었죠 중국어 원래 중국어에 모두 있냐고요 저 모두 없는 걸로 아는데 모두 모드라 그러면 영어로 모두 어감이거든요 나 거기 갈지도 몰라 나 거기 갈지도 몰라 너는 너 그거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유메해아빛 이런 어감이 발달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폭력적 한자체계로 굴복을 시켜놓고 언어가 발전할 길을 막아버렸고 말로 하는 언어가 표현될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어감이 어떻게 발달하겠어요 3500년 전부터 그 짓을 했는데 따라서 일반 언어에서는 능동 피동 사동 구분도 발달을 안 하죠 뭐뭐 하여졌다 피동 뭐뭐한다 능동 누구누구로 하여고 뭐뭐하도록 시킨다 사동 이게 다 구분이 잘 발달 못하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관계사 관사 성 동사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자체는 war I need I love you 이렇게 영어적인 혹은 인도 유러피안적인 그런 어순인데 그러면 관계사 관계대명사가 발달할 수 있거든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요 영어는 이거 유화적이거든요 나 가 학교 언덕 위에 있는 나무가 우거진 언덕 이런 식으로 뒤에 갖다 붙일 수 있어요 I go to school which is on the hill which is very heavily wooded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맨 뒤로 돌리면서 잡아 돌리는 타입이고요 영어나 인도유러피안 언어는 가장 중요한 명제를 질러놓고 거기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수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한국어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핵심에 도달하고요 영어는 핵심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는 방식이죠 유화처럼 그러면 중국어도 이게 영어나 이런 식으로 핵심을 빵 지르기에 좋은 언어 구조거든요 오 아이니 나 너 사랑해 그런데 그러면 니 유에 대해서 수식을 할 수 있잖아 who is a very beautiful lady 너는 참 아름다운 여성이잖아 이렇게 뒤에 가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장은 질러기에 딱 좋게 만들어놨는데 단순하게 영어는 질러놓고 뒤에 가서 계속 수식하고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에는 그게 없지만 독일어나 프랑스에서는 단어가 성별을 가지잖아요 단어가 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 변화 이거 아마 인플렉션인가 뭔가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have, has, had 이런 시제와 격에 따른 동사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법체계가 발전을 못한 거예요 이게 왜 발전 못했냐 수천 년 전부터 상징 그림으로 사람을 뽑아놓고 언어 말로 하는 언어를 표현할 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민족이 없어져버려요 민족은 언어에서 출발하는 건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말로 표현된 언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리고 글은 이거야 이 그림체계야 무슨 말 뭐 하든지 상관없어 너 이 그림대로만 해석해 그것대로만 해석해서 그것대로 복종하고 그것대로 세금 내고 그것대로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가서 싸워 그럼 너는 살고 안 그러면 너 죽는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민족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민족이 발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중국인이에요 그냥 아니 서유럽의 민족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유럽의 민족의 규모 한 민족이 많으면 뭐 한 3, 4천만 영국이 좀 인구가 많지만 영국의 민족이 몇 개입니까 그 안에 나라만 해도 영국이 지금 몇 개요 유나이티드 킹덤 아니에요 스커트랜드 웨일즈도 나란가 그렇고 잉글랜드 노던 아일랜드 네 개인가가 나라잖아요 얘들은 민족이 많아 봐야 한 5천만 6천만 7천만 밖에 안 되죠 사이즈가 커봐야 서유럽은 얘들이 14억 그중에서 소수민족 좀 빼고 나면 한 1, 2억이 지금 한족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한족이 어떻게 형성됐겠냐고 거기에 특별히 다산이어서 한족이 몇 만이 형성됐겠냐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민족이 말살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지난 3,500년 4천년이 어떻게 민족이 형성되겠어요 자기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체계를 박탈당했는데 없는데 문자는 이거가 문자라는데 그 그림체계로 가면 온갖 제도와 온갖 개념과 온갖 그 문물이 다 들어있는데 그럼 여기에 가서 풍덩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얼마나 좋은 일 한 거예요 이렇게 수천년을 살아온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미국을 자기 걸로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즉 막 투쟁 벗고 갈라지고 밑에서부터는 가치지향 애국 민족이 올라오고 온갖 복잡한 일이 다 벌어지면서 결국은 폭망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이렇다 할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와 민족의 문자 중에 의도적으로 입으로 하는 언어와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림 문자로 만들어버린 유일한 케이스가 있다면 중국밖에 없다 심지어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 이집트의 신성 문자 정확히 말한 신성 문자 하이어로글리프라는 건 sacred script란 뜻입니다 이집트의 신성 문자 그다음에 마야의 문자조차도 언어를 따라갔다 언어를 따라가게 되면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흉내를 내요 아까 웨벤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이집트의 신성 문자를 쓰던 사람들의 발음을 흉내내잖아요 웨벤이라고 마야가 천년 전 건데 마야에서 표범을 말람이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고요 고전 한번 잔뜩 긁어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하면 그게 흉내 못 내요 제가 보기엔 흉내 낼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가 발음을 안 따라갔는데 어떻게 흉내를 내냐고요 그럼 왜 발음이 안 따라가는 문자체계를 얘들이 왜 만들었냐 정복과 관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가 입으로 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든 돈 케어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그림상징체계를 이해해 그리고 이 그림상징체계에 의해서 지시되는 내용을 수행해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래서 이제 그림상징체계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온갖 문물이 들어있고 거기 나름대로 풍취가 있고 거기에 모든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자기 고유 언어 자기 민족 언어는 발달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몇백년 살다 보니까 아 우리도 한족이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서 십몇 억이 된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 십몇 억이 되는 그 아래 보면 그동안에 사라져간 민족들의 민족문화에 백골이 쌓여서 그게 십몇 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멘탈 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멘탈이 중국 하나의 시간대 아니에요 하나의 시간대 시간대를 왜 여러 개로 나누냐 이거지 하나의 시간대 베이징 시간이 중국 시간이에요 저 티베트 끝에 가도 싱간 끝에 가도 이런 멘탈을 가지고 미국을 자기의 식민지 자기의 밥으로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단 단단히 벌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되치기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큰 안목에서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또박또박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문재인 정보로 하여금 제대로 된 백신 놓게끔 엄청나게 푸쉬해야 돼요 빨리 놓게끔 백신을 빨리 맞아 가지고 좋은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바이자, 모데나 이런 좋은 백신을 빨리 맞아서 우리가 한 60, 70% 50% 맞으면 이제 이 병을 퇴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이제 문재인이랑 한판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백신을 매개로 해서 www.lisol.kr.s1으로 모여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